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쑥 날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삭소 호롬이 왔답니다 저는 이런 포장을 한 번도 안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까 안전하게 오네요 와 고수님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어구 세상에 아 약간 물에 적셔서 온 것 같아요 어머나 이따가 이거 삽목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꽃이 예쁘다는 그 삭소 호롬이예요 또 여기는 어머나 뭐야 너무 귀엽잖아 어머나 이거 보이세요 등이 조금 어둡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제가 이걸 안 키워봐 가지고 키우고 싶다고 뗐었어요 친구한테 나 줘 나 줘 맨날 볼 때마다 그거 나 하나 줘 사면 다 사면은 되겠죠 그러지만 제가 뗐었어요 친구한테 어머 이거 요플레컷 같은데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런거예요 이런거 다른게 아니고 주고받는 선물이 이런 기쁨이죠 또 요거는 오 제가 좋아하는 쟤라는 와 포장을 이렇게 하는군요 다육이 포장만 봤지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포장을 꼼꼼하게 어머 깜놀 음 저는 이거 포장하는게 겁나서 아 갖다 줘야지 내가 이런걸 어떻게 붙이냐 맨날 이랬어요 누구 뭐 줄 때도 그냥 갖다 주겠다고 차라리 멀지 않으면 근데 와우 놀랬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오늘 뜯으면서 와 이렇게 해서 오 흙 넘치지 않게 딱 휴지를 약간 물에 적힌 듯한 휴지를 스프레이 정도로 뿌렸을 것 같아요 정확한거 몰라요 제가 안해서 근데 아 하나도 안상하고 이렇게 왔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해서 딱 약간 축축한걸로 딱 누르니까 흙도 안나오고 오 세상에 와우 이렇게 완전하게 이거는 분갈이 안하고 이대로 당분간 놔둬야 되겠어요 자리를 좀 움직여 제가 흔들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고무장갑이 더 붙여갖고 못 뛰겠으니까 이따 끼고 아이고 이거까지 제가 또 하나 이거를 버릴 뻔했잖아요 요게 그냥 뭉쳐진 뭔 나뭇잎 쓰레기가 요기에 들어간 줄 알고 버릴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예사로 볼게 아닌 뭔가가 있었어요 씨앗들이 요게 이게 근데 어떤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꽃의 씨앗인지 여기 어머나 저기까지 굴러가서 사나가 태어나갔어요 어? 이 씨앗을 심으면 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내주신 분께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여기 씨앗이 이게 도대체 어떤 꽃의 씨앗일까요 예 요 뭐 보세요 어? 들어갔어요? 또 찾아야되는데 이거는 그러고 자꾸 영상에서 자보금 이거를 엄청 번식이 잘 된다 하고 자랑하길래 막 달라버렸어요 나 없으니까 하나 다 오 좀 흔들렸어도 완전 빵으로 왔네요 요런 애들은 우선 건들지 않고 좀 놔두는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건 장미허브 애목대인데요 제가 장미허브를 참 많이 키웠어요 근데 애목대 만들겠다고 너무 천해가지고 모주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뺏었답니다 떼쟁이떼쟁이 말이면 떼쟁이에요 빨리 달라고 어디로 가기 전에 나부터 달라고 아유 진짜 포장하면 끝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포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맞춰보실래요 구르미 구르미 일상 구르미 힐링가든이 보내주신 이렇게 한몫으로 잘 키운 사람군이들을 제가 제가 자꾸 떼쓰는 바람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와 오늘은 언니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놔둘게 니네들 그리고 숯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내일은 옮겨주겠어 아 세상에 고마워라 이렇게 나눔 받은 거는요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기뻐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줬잖아요 택배로 이거 보내주려고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죠 어머 예쁘다 일단 여기 옆에 있어 다오 시작할 때까지 이건 여기서 이미 자리를 좀 뿌리를 내리는 아이 같기도 하고 단단한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꼼꼼해 이렇게 꼼꼼해야지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야 아 아 뭣이 이름이 뭐라고 써졌는데 아이 물에 젖어서 안 보여 나중에 전화통화할 때 알려줘요 저 시안이름 같은데 아무래도 헤라데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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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흠 헤라데이 그나 흥이 감사합니다.